하나, 한동인은 모든 말과 결과와 공동에 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 한동인은 법과 생활에서 성직하고 성실합니다. 하나, 한동인은 다른 사람을 돕고 겸손히 성깁니다. 다른 성동태와 그의 학생으로서 세상을 연하시키기 위해 일생 동안 성직함과 성실함을 지킬 것을 하나, 한동인은 모든 말과 성실함을 지킬 것을 하나, 한동에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살려왔어요. 한동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한동은 진짜 가족 같아요. 한동대학교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대학이에요. 한스는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후배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를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한다 이렇게 1년 전에 제가 한동에 왔을 때 하우스트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정말 이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느낌. 하지만 하우스트가 딱 끝나면 신입생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한동의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한동이 진짜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고3짜부터 더 빡센 것 같아요. 프로젝트 모임, 수업 모임, 영어 모임. 진짜 다 외워야 돼요. 밤새서라도 외워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 교양 독서 숙제, 전산 숙제, 영어 숙제. 1년 동안 학생들은 실무 영어, 실무 전산, 그리고 한문 혹은 중국어 중에서 택일해서 이수를 하게 되고요. 1학년 때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2학년 전공 들어갈 때 학점 제한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도 기초 소양학문, 그리고 신학 및 세계관, 그리고 인성 및 리더십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1학년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학생들 중 가장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Dahle passing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have a Christian focus. 우리 신입생들이 한동에 들어와서 겪는 어려움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한동에 추구하는 학문적인 탁월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1학년 땐 정말 놀랐어요. 대학생이 되면 이제 좀 놀아도 된다.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한동은 다르더라고요. 한동에서 2학년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에요. 새롭게 전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1학년 때와 2학년 때를 비교해 보면요. 1학년 때는 혼자만 자라면 되거든요. 그런데 2학년 때는 혼자만 자라면 안 돼요. Most classes are team teaching and have a lot of discussions. So we prefer to have people who are cooperated instead of people who are good by themselves. When team projects are assigned in class, 한동 students form groups within the class that are composed of students from different and various majors with different sets of skills and capabilities. By working together, they learn how each one of the members can contribute to the project. The reason why 한동 students win many awards in various national contests is probably because of such team-based method of learning. 한동의 team teaching과 토론식 수업 방식은 어떤 환경에서든 또 어느 누구하고도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실무형 리더를 만들어줍니다. 국제사회에서 또 그리고 기업에서 한동의 졸업생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한동의 매력적인 이유는 자율 전공으로 입학해서 2학년 때 제 적성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부를 선택하기 전에 정말 좋았던 건 각 학부마다의 슬로건이었어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슬로건이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국제사회에서 또 다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아닐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공에 들어가면 학업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2학년의 백미는 역시 동아리나 문화활동이죠 전국 각지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이 모여서 어울리기 때문에 한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워낙 재미있게 노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 MT를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축제나 MT만 보더라도 술이 없거든요 우리랑 밤새 놀아보더니 이렇게 말하던데요 야 너네처럼 이렇게 술 안 마시고 재밌게 노는 애들은 처음 본다고 한동 문화는요 깨끗하지만 강렬한?이라고 해야 되나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에 와서 문화활동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모였대 두 손 들고 그 문화의 이끄심을 체험하는 한동대학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탁월성뿐 아니라 전인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한동에서는 독특하게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학생들을 국제적 리더십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는데 도란이 너무 작아졌어요 과연 이곳에서 3명 4명이 살 수 있을까 집에 있을 때는 개인 공간이 많은데 여기는 개인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배려라는 걸 배우게 돼요 다음으로 내가 왔는지 알지 모르겠어요 4명의 학생들은 4명에서 사는 곳곳에서 사로우고 있습니다 미국, 아래, 국내, 몽골 전인국, 중국, 한국행,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학생들이 많지만 좋은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학생들이 잘 지내세요 쉽지만، прочее 제일 많은 학생들은 250 5명이지만 한국 학생들이 남은 한화에 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지났습니다 한동에서 살고 있었고 한국 학생들은 퉁을 드라마한國 학생들이 품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있는 현대에서 찾아온 이것부터 한국 학생들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한화에 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한동이 유네스코 유니트윈 프로그램 주관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세계 개발도상국 인재들이 21세기에 필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센터가 한동대학교가 되는 거죠. 또한 전세계 90여개 우수대학과 상호학점교류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교류하고 있으며 한국 최초로 OECD와 인턴파견 협정을 맺는 등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 One of its themes is learning to give to others. This institution does not solely teach English. 글로벌리자이션으로 한덩인터내셔널 롤스쿨은 단순히 세계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세계적인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계적인 세계적인 경험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덩인터내셔널 롤스쿨의 국제적 감각과 기업과 정신을 지닌 한덩 졸업생들이 기업과 국가, 전세계로 뻔해 나간다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덩인터내셔널 롤스쿨의 교육 프로그램은 сложно proud to support our students and I found that they're motivated to work very hard because they have a personal sense of vision and definite purpose in their life.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Why not change the world? 4학년이 돼서 한동대가 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얻은 것은 4명의 엄마와 아빠를 만났다는 것 한동대학교에는 교수님과 함께 30, 40명의 학생들을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일도 하며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팀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교수님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 딸들이 되는 거죠 남임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의 학업이라든지 질러 그리고 신학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치 부모님처럼 직접 멘토가 되어서 학생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셈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 교수님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제 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제 가슴으로 키우고 기도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지식만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과 희생, 성김을 다 받은 거죠 말 그대로 전인격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덕목은 정직입니다 무감독 양심 시험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강 먼저 오가, 학생들의 교수님께서 저희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교수님께 시신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최상 Local정보입니다 한국어 학생들이 시스템을оз하며 학생들도 가질 수 있죠 저는 여러번norm으로 시투명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Rogue Yo-Korea에 대해 믿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도 안에서 나왔던 교수님께서 교수님께서 교수님께 주신 후에 대해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굉장히 큰 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교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닮을 수 있게 하는 자존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학생들을 향해 교수님께서 가 bungalox이 영향을 들어 한동대학교가 95년도에 개교해서 처음 졸업생들을 배출했을 때 그때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됐죠 내 자식 같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한동에서 가르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을까 한동에서는 누구나 정직을 지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혼자 사회에 나가서 그 정직을 지킬 수 있을지 배운 것과 막상 현실은 다르잖아요 everything that we learn in 한동 can it be applied in the outside world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인테그리티를 가르치고 한동대학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정말 제일 교육을 잘하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는 대학, 그런 대학은 정말 한동이 아니고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보람있고 내 자신이 정말 뜨겁게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전문성과 봉사정신으로 유익한 정보를 세상에 전달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언어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개척정신과 사랑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동에서 배운 국제적 감각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유럽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사랑과 진리로 캄보디아 아이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학문적 깊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제도와 정책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 꿈은 한동에서 배운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동에서 배운 창조의 질서를 바탕으로 무너진 민족을 새롭게 재건하는 도시건축가가 된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한동 대학교의 꿈은 정직하고 유능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한동은 very very unique, very special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진 글로벌 인재를 한동 대학으로 호청합니다 I love you, God loves you Why not change the world? I love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I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